닉, NIC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 Network Interface Card, NIC, Network Interface Card를 NIC라고 합니다. It's a hardware device. 이거는 hardware 장치입니다. That handles an interface to a computer network. 컴퓨터 네트워크에 관한 인터페이스를 다루고 있는 하드웨어 장치가 바로 NIC입니다. And allows a network capable device to access that network. 그리고 이 NIC는 뭘 허용하냐면 네트워크를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장치, 네트워크 기능이 있는 장치죠. 그런 장치로 하여금 해당 네트워크에 억세스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게 바로 NIC입니다. The NIC has a ROM chip that contains a unique number. 유일한 숫자를 포함하고 있는 ROM 칩을 가지고 있습니다. NIC는. ROM은 Read Only Memory라고 해서 데이터를 쓰면 지워지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게 바로 ROM이죠. ROM 칩 안에 지워지지 않는 유일한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The Media Access Control Address. MAC Address. Burned Int. 그 안에 Burned Int. 이렇게 태워져서 그 안에 삽입이 됐다는 뜻인데 그 안에 새겨져 있는 변하지 않는 미디어 접근 제어. MAC Address라는 유일한 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ROM 안에. The MAC Address identifies the device uniquely on the LAN. 그래서 이 MAC Address는. 이 NIC 안에 있는 MAC Address는. 그 장치를 랜 상에서 유일하도록 신분을 확인해 줍니다. The NIC exists on the Data Links. 레이어 2 of the OSI 모델. 네트워크의 세계 표준 OSI 7 레이어 모델이 있는데 그 OSI의 7 계층 모델 가운데서 NIC는 두 번째 계층인 데이터 링크 레이어 상에서 존재하고 있는 그런 하드웨어 디바이스입니다. 랜입니다. 랜. Local Area Network. 지역망이라고 보통 번역하죠. 랜 is a group of computers and other devices. 랜은 컴퓨터와 다른 장치들의 하나의 그룹을 말하는데 이 컴퓨터 and the other devices이라는 수식이죠. dispersed over. 뭐뭐뭐에 걸쳐서 쫙 퍼져 있다는 이야기죠. A relatively limited area. 상당히 제약적인 조건 안에 걸쳐서 펼쳐져 있다. 좁은 지역이라는 뜻이죠. 좁은 지역 안에 있는 컴퓨터와 다른 장비들의 그룹을 랜이라고 말한다. connected by a communication link that enables any device to interact with any other on the network. 그리고 이 랜은 컴퓨터와 다른 장비들의 그룹인데 걔들은 어떻게 연결됐냐면 커뮤니케이션 링크에 의해서 연결이 돼서 그 커뮤니케이션 링크는 어떤 디바이스든지 다른 디바이스와 인터랙션,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는 게 바로 커뮤니케이션 링크입니다. 커뮤니케이션 링크에 의해서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디바이스가 다른 디바이스와 인터랙션을 할 때 on the network, 그 네트워크 상에 있는 것들만 하는 거죠. 랜은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PC와 공유된 자원들을 포함한 공유된 자원들에 관한 예가 such as라고 되어 있죠. such as laser printers and large hard disks. 레이저 프린터라든지 큰 hard disk와 같은 공유 자원들을 PC와 함께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The devices on a LAN are known as nodes. 랜 상에서의 이런 장치들은 노드, 그래픽에서 말하는 노드에 해당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And the nodes are connected by cables through which messages are transmitted. 노드들은 케이블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는데 through which 이 케이블을 통해서 메시지들이 서로 전송이 됩니다. 맨은 메트로폴리탄 에어리 네트워크, 보통 도시망을 맨이라고 합니다. 맨은 하이 스피드 네트워크, 고속의 네트워크인데 that can carry voice, 음성을 실을 수 있고요. data, 자료를 실을 수 있고, images, 이미지를 실어서 나를 수가 있는 고속망입니다. at up to 200Mbps or faster, of a distance of up to 75km. 보면은, 얘들은 또 어떤 속도냐면 200Mbps 또는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75km에 달하는 거리에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리까지 음성과 데이터와 이미지를 실어 나눌 수 있는 고속망을 맨이라고 부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based on the network architecture, 네트워크 구조를 토대로 해서 the transmission speed can be higher for short distances. 이 전송 속도는 짧은 거리일수록 더 빨라집니다. a man which can include one or more lens as well as telecommunication equipment, such as microwave and satellite relay stations. 보면 여기 맨에 관한 설명이죠. 맨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랜을 포함하고 있는데 얘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SLS, 뒤에 있는 것도 포함을 합니다. 텔레커뮤니케이션 장비도 포함을 하고 있고요. 텔레커뮤니케이션 장비에 관한 설명이 또 나와 있습니다. such as microwave, 극초단파 또는 microwave라고 번역합니다. 극초단파나 satellite relay stations, 위송중개국이죠. 위송중개국, 극초단파, 위송중개국과 같은 텔레커뮤니케이션 장비를 한두 개, 두 개 이상의 랜과 같은 것과 같이 포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랜에 관한 설명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맨에 관한 설명입니다. 맨, 그 다음에 맨 is smaller than a wide area network. Wide area network을 보통 왼이라고 하는데 왼보다는 좀 작은 게 맨이고요. but, 그렇지만 generally operates at a high speed.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더 빠른 속도로, 맨보다 더 빠른 속도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왼에 관한 설명입니다. 왼, wide area network. 광역망이죠. is a geographically widespread network. 지리적으로 넓게 펴져 있는 네트워크를 왼이라고 부릅니다. one that relies on communication capabilities to link the various network segments. 이렇게 다양한 네트워크 세그먼트, 조각들을 링크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제 왼이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죠. a 왼 can be one large network. 하나의 왼은 아주 큰 네트워크일 수도 있고요. or it can consist of a number of linked lans. 연결된 랜들에 a number of는 많은 연결된 랜들로 구성될 수도 있습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제 랜라고, 맨하고, 맨하고 관계를 이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캐테고리 이야기죠. 이번에는 repeater입니다. 순수하게 번역하면 반복하는 건데, 왜 반복한다는 말을 가지고 네트워크 장비 이론을 줬을까? 잠깐 보겠습니다. a repeater is a network device. repeater는 네트워크 장비인데, used, regenerate. 다시 만드는 데 사용되는 repeater이고요. or replicate. replicate는 복제한다, 중복시킨다는 뜻이죠. replicate signal. 그 어떤 시그널을 다시 중복하는 데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repeaters are used in transmission systems to regenerate analog or digital signals distorted by transmission rules. repeater는 전송 시스템 가운데 사용되는데, 어떻게 사용되냐면, to regenerate. 뭐를 다시 만드는 데 사용이 되는 거거든요. analog 또는 digital signal을 다시 만드는 전송 시스템에 사용됩니다. 왜 이걸 다시 만들냐면, distorted by transmission rules. 전송 순실에 의해서 distorted, 이렇게 모양이 변질되어 있는, 변형된 것들이죠. 변형 댓글을 옳게 다시 재생산해 주는 데 사용하는 장비가 repeater다. 라는 뜻입니다. a repeater can regenerate the signal and send it to the rest of the network. repeater는 signal을, 어떤 신호를 다시 regenerate, 생성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서 and send it to the rest of the network. 네트워크의 나머지 파트에다가 그 생성된 것들을 다시 보냅니다. a repeater does not recognize physical or logical addresses. 이 repeater는 물리적 혹은 논리적 주소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a simply regenerate every signal it receives. 이 repeater 장비는 자기가 받은 모든 시그널을 다시 생산하기만 할 뿐입니다. a repeater operates at the first layer of the ISO OSI network model. ISO의 OSI 네트워크 모델이 있어서 첫 번째 층에서 동작하는 게 바로 이 repeater입니다. bridge, bridge라는 네트워크 장비입니다. a bridge is a device that connects to local area networks or two segments of the same LAN that use the same protocol, such as 인터넷 or 터클링. bridge는 it's a device, 장치인데 어떤 디바이스이냐면요. that connects to local area networks. 두 개의 LAN이죠. 두 개의 지역망을 커넥트하거나 or two segments of the same LAN 같은 LAN 안에 두 개의 조각을 커넥트하는 데 쓰이는 장치입니다. 같은 LAN에서 두 개의 조각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하죠. that uses the same protocol,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해야 된다고 되겠죠. 예를 들면, 이더넷이나 터클링과 같은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그런 같은 LAN 안에서의 두 세그먼트를 연결하는 데 바로 bridge가 사용된다. 라는 뜻이 됩니다. a bridge is a traffic controller. bridge라는 것은 통신을 제어하는 그런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it can divide a long bus into small segments. bridge에 의해서 긴 버스가 더 작은 단위의 세그먼트로 나뉘어질 수도 있습니다. with a bridge, two or more pairs of stations can communicate at the same time. bridge를 가지면 둘 또는 그 이상의 기지국들 간의 짝을 이루어서 같은 시간대에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a bridge operates at the first two layers of the ISO-OSI network model. bridge는 ISO-OSI network model에 있어서 처음에 두 개의 바닥에 있는 레이어에서의 동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the need for better performance has led to the design of a new device. referred as a switch. 보면 더 나은 성능에 관한 요구는 새로운 디바이스를 설계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이 새로운 디바이스의 이름을 referred as a switch, 스위치 장비라고 하죠. bridge 가운데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스위치 장비입니다. switch is a simply sophisticated bridge with multiple interfaces. 다중에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아주 정교한 bridge를 우리는 스위치라고 부릅니다. 밑에 그림이 있는데 왼쪽은 bridge고요. 오른쪽은 스위치입니다. bridge는 이런 세그먼트 네트워크 사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고 스위치는 다중에 이런 디바이스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router는 아주 잘 알려진 대표적인 네트워크 장비죠. a route is a device. router는 장비입니다. that forwards data packets along networks.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 패킷들을 forwards, 전진시키는, 진행시키는 장비입니다. a router is connected to, at least to network. router는 최소한 두 개의 네트워크 사이에 연결이 됩니다. come only to LANs. 이 두 개의 네트워크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두 개의 LAN, or WANs, 또는 WAN, or LAN and its ISP 네트워크, 또는 LAN과 그 해당 ISP 네트워크 사이에 보통 연결되어 있습니다. routers are located at gateways. router는 gateway 근처에 유치되어 있는데 the place where two or more networks connect. 이 gateway는 둘 이상의 네트워크들이 서로 연결되는 그런 장소죠. whereas, 그 반면에 a bridge filters a frame based on the physical 데이터링클레이어 address of the frame. 브릿지와 라우터 사이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브릿지는 프레임을 필터를 하는데 어떻게 필터를 하냐면 그 프레임의 물리적 주소 데이터링클레이어의 주소를 토대로 해서 프레임을 필터링을 하고요. 그 반면에 a router routes a packet based on the logical 네트워크 레이어 address of the packet. 대신에 라우터는 패킷을 경로를 지정을 합니다. based on, 뭘 기준으로 해서 하냐면 논리적 주소, 패킷의 논리적 주소. 네트워크 계층의 주소를 토대로 해서 패킷을 라우팅을 하게 됩니다. a router operates at the first three layers of the ISO-OSI 네트워크 모델. 따라서 이 라우터는 ISO-OSI 네트워크 모델에 있어서 밑에 있는 세 개의 계층에 해당되도록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그림이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 라우터가 있습니다. 라우터와 라우터 사이터, when이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이트웨이. 게이트웨이이라는 설명입니다. 게이트웨이 is a node on a 네트워크. 네트워크 상에서 하나의 노드를 게이트웨이라고 하는데 어떤 특징이냐면 that serves as an entrance to another network. 다른 네트워크로 들어가는 진입력 역할을 해주는 그런 네트워크노드를 게이트웨이라고 합니다. In enterprises, 기업에 있어서는 the gateway is a computer. 게이트웨이는 보통 컴퓨터입니다. that allows the traffic from a workstation to the outside network that is serving the web pages. 게이트웨이는 컴퓨터 일종인데 하나의 웍스테션에서부터 다른 바깥에 있는 네트워크로의 트래픽을 경로를 지정해주는 바로 그런 컴퓨터가 바로 게이트웨이입니다. 그리고 바깥쪽 네트워크를 설명했죠. there is serving in the web pages. 웹페이지를 서비스해주는 다른 장비라는 뜻이 되겠죠. In homes, 집에서는 the gateway is the ISP that connects the user to the internet. 집에서 있어 게이트웨이라는 것은 바로 ISP인데 ISP는 사용자를 인터넷하고 연결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죠. In enterprises, the gate node often accesses a proxy server and a firewall. 기업체에 있어서 게이트웨이 노드는 종종 proxy server처럼 행동하기도 하고요. 방화벽처럼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이 proxy server, 보통 프락치, 프락치 그러죠. 프락치 서버라는 것은 어떤 것을 대신해서 앞잡이 노릇을 해주는 것을 보통 프락치라고 합니다. 밑에 설명해 보시는 것처럼 프락치 서버라는 것은 전문적인 HTTP용 서버 일종인데 인터넷 보안과 네트워크 캐시를 목적으로 해서 설치, 운영하고요. 그래서 방화벽의 기능 및 멀티 프로필의 기능을 일부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프락치 서버입니다. 감사합니다.